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의리와 사랑을 몰라보고 괴롭히다가 결국 버림당하고 이제와서 울고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착한 남편 오지게 괴롭히다 결국 이렇게 이혼을 당했는데요. 저요 다시 저희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어 안돼 돌아가 닥치고 천벌이나 받아 그러니까요. 원죄 이혼당했는데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혼을 한게 아니라 당한거에요.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남편을 제 마음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저 내 남편이라 만만하다는 이유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다는거 잘 압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이 글은 제 잘못에 대한 후회이자 피눈물 흘리며 쓰는 반성문이고 또 살고자 하는 마음에 쓰는 것이니만큼 뭐 딱히 숨기거나 거짓같은거 없이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왕에 욕보다는 아니 하셔도 되지만 부디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원래는 성격이 되게 밝고 생활력도 그렇고 에너지도 넘쳤기 때문에 두 아이의 육아와 살림과 학업 거기에 일까지 하면서도 짬이 날 때마다 운동 등으로 몸매관리도 열심히 했고 또 거기다가 저희 남편의 취미생활도 존중하고 살았어요. 다 좋았죠. 뭐 최고까지는 아니었어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촌동네로 이사를 해야 했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학업도 마치게 됐는데 하필이면 바로 이때 전세계적인 코로나가 찾아온거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 엄청 힘들었잖아요. 저희들 역시 다를 바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와 이사한 집이 너무 멀어 안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사람이 힘들고 우울했지만 역시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악재 같은 건 한꺼번에 터지는 거라고 어린이 집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 돌봄만 한다고 해서 결국 저는 24시간 동안 육아에 전념을 해야 했는데 남편 외벌이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많이 아껴야 했어요. 물론 사는 게 힘들면 사람이 아끼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땐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 이렇게 공부도 일도 살림도 모든 게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만 케어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어도 싫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요. 이때도 제가 남편을 우지게 괴롭혔는데 그땐 그랬어요. 남편은 그저 제가 걱정되니까 그런 건데 마치 이 남자가 나를 정신병으로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병원을 거부하고 그렇게 애꿎은 남편만 잡고 괴롭힌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의 병은 더 악화가 됐고 이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뭐 집안 청소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 내 새끼들 먹일 밥도 배달음식으로 때웠어요.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패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내가 낳은 내 새끼들 먹일 것도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남편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죄인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제 눈 밑에는 어마어마한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몽롱한 기분이 뼈밖에 안 남은 몸으로 살다가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 심각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자 싶어서 하루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큰 수술을 무려 7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거의 죽음에 일어났을 때 당시 담당 교수가 저희 남편한테 생존할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나쁜 건지 저는 결국 의식을 찾았고 의식을 찾은 뒤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했고 어찌어찌 겨우겨우 살아서 퇴원을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살아나기만 한 거라 걷는 것도 무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닥친 이 모든 불행을 원망할 수 있는 즉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홀로 애들 육아에 집안 살림에 거기다 아픈 자기 아내의 병구안까지 몸이 두 개 세 개라도 힘들고 숨 쉴 여유 하나 없었을 그런 사람한테 저는 매일같이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당신 따라 여기 온 뒤로 내 인생 망가진 거야. 너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바로 원흉이라고. 너는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야. 등등등. 매일매일 남편 얼굴 보고 있을 때마다 그 사람 가슴에 어마어마한 비수를 꽂아댔고 사람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냥 폭력이죠.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폭력이요. 그래도 처음엔 이게 당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케어하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위로해주던 남편이 몇 달 내내 이어진 그런 고통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나 봐요. 그래. 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정말 아차 싶어가지고 싹싹 빌면서 다시 붙잡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결국 얼마 전 저희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 사람 괴롭힌 정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막을 엄두도 못 냈어요. 그 고마움을 몰랐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좋았던 추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사람 미치겠어요. 매일 울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재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저 죽어요. 댓글 1번 남편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이혼한 거니까 재결합 따위 상상도 안 하고 있을걸요? 일단 너부터 치료 제대로 받고 멀쩡한 사람이나 되세요. 안 그러면 그게 뭐든 그냥 똑같이 반복될 뿐이야. 그리고 재결합을 떠나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요. 일단 인간으로서 전남편이 너를 신뢰해도 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제일 큰 목표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 선택을 전남편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명심하세요. 네가 이런다고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운 좋으면. 2번 남편 입에서 이혼소리 나왔을 때 아차 했다면 지금 먹고 있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 그냥 순간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남편이 마음을 돌려주면 너는 또 폭언을 하는 거지. 이건 이혼이 답이야. 그냥 그대로 살아요. 3번 이건 어쩌겠어요. 네가 선택한 남자고 또 네가 감정조절 못하고 똥을 막 싸지는 그 죄를 받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4번 야 이 여자 진짜 귀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1년 동안 독박벌이 독박육아 거기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지 마누라 돌봐주고 아니 겨우 살려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조진 거야. 아니 이딴 미친 인간을 누가 또 받아줍니까. 오히려 거기까지 버텨낸 네 전남편이 진정한 보살이자 부처야. 너 지옥 갈 거야. 세상엔 이런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제 그 어떤 미련도 없는 법이라고. 당신 남편은 이제 다 타버리고 하얀 재만 남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너 이제 완전 끝났다고. 5번 착한 남편은 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다가 쓰레기통이 없어진 게 아쉬워서 이지라 하는 거지 뭐. 물론 당신 전남편도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혼한 거고 꿈 깨요 아줌마. 6번 강한 우울증과 병원생활이 본인 성격을 망쳤다라는 이딴 거지같은 핑계는 대지 마요. 당신은 그저 원래 그런 성격 파탄자였고 숨겼을 뿐이야. 그러다 우울증이 좀 오고 병원생활에 지쳐서 그런 가면을 숨기기도 귀찮아진 것 뿐이잖아요. 이미 네 전남편은 쓴이의 그 거지같은 본성 밑바닥까지 다 본 겁니다. 갱생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혼한 거야. 7번 보니까 아직도 남편 탓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네.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요. 넌 자격 없어요. 너한테 질릴대로 질려 이혼까지 한 사람인데 다시 찾아가서 개소리하면 오히려 더 질리지. 이런 여자랑 재결합해봐야 뭐 좋은 꼴 보겠다고. 또 힘들 때마다 너 때문이야 이딴 소리 나올 게 뻔하고. 그리고 그런 엄마 아빠를 보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각자 잘 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치료부터 잘 받고 아이들이나 잘 챙겨줘요. 8번 말을 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심장 같은 중요장기나 혹은 대동맥을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뭐 한두 번 찔렸다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런데 찌른 곳을 계속 찌르면 사람이 죽지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네 남편 영혼의 상태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마음과 영혼이 이미 죽었다고. 걸레짝이 돼버렸다고. 다시 말해서 너를 다시 받아줄 영혼 한 조각도 안 남았다 이겁니다. 염치가 있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9번 저는 남편의 취미생활까지 존중했어요. 야 이거 생각하는 꼬라지 마라. 지는 막 할 것 다쳐 하면서 그거는 지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당연한 거고 남편 취미활동은 지가 허락을 해야 하는 거다 뭐 이런 건가? 어? 그리고는 그걸 허락하는 나는 좋은 여자야 이거구만. 그냥 너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라는 증거여 이게. 10번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잘 알아요. 아까 어떤 댓글에서 남편 영혼을 죽였다 라고 했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만약 재결합을 하잖아. 그땐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죽일 거야. 아니라면 자기를 죽이게 만들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벌이나 받아 이 옆엔내야.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본인 입으로 이 정도까지 말을 했다는 건 진짜 아마 남편 가슴 난도질을 했을 겁니다. 감히 막 입에 올리지도 못할 그런 소리나 히스테리 또 애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등등등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겠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남편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영혼까지 살려보겠다고 모든 걸 인내하고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리고 영혼도 타버리고 재도 안 남은 겁니다. 이거는 못 돌려요. 절대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댓글 말처럼 치료받고 애들이나 잘 챙기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오랜 시간 그렇게 보여주면 또 돌아설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